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암흥으로 보시면 대단히 신중하게 붕대 던지기를 고르고 골라서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일부러 기다렸다가 배 뚫게 아아 흘리라이 저주 더블리프트 누누가 또 느려지게 되고 자 정화로 빠져나가면서 정화로 빠져나가면서 무빙 무빙샷 더블리프트 레드가 있거든요 레벨이 군대에 많이 달아요 더블리프트 누누지현 전멸이 살았어요 와 누누 살았어요 자우스터 와 CLG